기출문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풀겠습니다. 단답형입니다. 성경전체 문제입니다. 1번 성경목록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분류하시오. 구약목록 장세기, 추레급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수아, 사사기룹기, 사무엘상하, 열완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너헤미아, 에스더, 엽기, 시편, 자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아, 예레미아,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나홈, 하바쿡, 스바냐, 하케, 스가리아, 말라기 신양목록입니다. 마트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스, 빌리버스, 골로세서, 대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스, 야고버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게시록 2번 다음 성경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지 쓰시오. 창세기는 50장, 민숙이는 36장, 시편은 150편, 자문은 31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 게시록 22장 3번 문제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과 가장 짧은 장을 쓰시오. 가장 긴 장은 10편 119편 176절, 가장 짧은 장은 10편 117편 2절 4번 문제 관계에 있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고요. 10편은 150편이죠. 신구약 이사야 66권이고 이사야 66장이죠. 예수님 제자 구약 역사서는 12명이고 12권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서죠. 옥중 서시는 에베소스, 빌리포스, 콜로스에서 빌레몬서, 에빌, 골빌 구약 전체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성경의 장수와 다음의 성경과 장수를 쓰시오. 성막을 세움, 성막을 세우는 것은 출애굽기 40장이고요. 사울이 왕위에 오른다. 사무엘상 10장, 미스바에서 뽑히고 사무엘상 11장, 길갈에서 왕으로 조기하죠. 다윗과 바세바, 사무엘하 11장, 열두 정탐꾼은 민숙 23장, 예루살렘 멸망은 열한기야 25장, 역대하 36장, 에돔에 관한 예언은 오바디야 1장, 이사야 34장, 예레미야 49장, 에스겔 25장, 아모스 1장입니다. 6번 문제는요. 다음 단어에 뜻을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죠.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깃발, 출애굽기 17장 15절,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라, 사사기 6장 24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에스겔 48장 35절,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10편 23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창세기 32장 2절,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모엘상 7장 12절,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 창세기 32장 30절,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민숙이 11장 34절,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이의 우물이라, 창세기 16장 14절, 에스, 북다, 창세기 25장 25절, 엘엘로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세기 33장 20절, 스할야수,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이사야 7장 3절, 나발, 어리석은 자, 사모엘상 25절, 그리고 노아는 안위함입니다, 안위함, 창세기 5장 29절, 이삭, 구섬이란 뜻이죠, 창세기 17장 19절, 살아, 여주인,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쓰시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8번, 천지 창조의 순서를 쓰시오, 삐과 어동, 궁창, 땅식물, 광명체, 바다생물, 조류, 땅의 짐승, 사람, 안식하심,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죠, 일빛, 이궁, 삼육식해, 사해달별, 오조어, 육동사, 안식, 다음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다, 과로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히떼겔입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에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각종 덜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헐그로 각종 덜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에덴에서 발언한 네 개의 강을 쓰시오, 비손, 기혼, 히떼겔, 여보라데, 비기대라, 11번, 창세기의 아담의 계보를 말해주는 장은, 창세기 5장입니다, 12번,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휘가 쏟아진 기간은 몇 주야인가, 40주야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인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미어너리들입니다, 홍수가 땅에 창일한 기간은 며칠입니까, 150일입니다, 방주가 머문 곳은 어디입니까, 아라랍산입니다, 비둘기를 내어 보낸 횟수는 몇 회입니까, 3번입니다, 13번, 무지개 은약이 기록된 성경의 책과 장을 쓰시오, 창세기 9장입니다, 다음은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한 야곱과 모세의 축복이다, 해당되는 아들의 이름을 쓰시오, 1번, 내 능력이오,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름 같아 쓴 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로우벤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번째,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죠, 세번째,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 나오면 유답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네번째,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서블론입니다, 다섯번째, 요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요하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부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깨가 나오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19번, 장세기 50장을 둘로 나누고, 거기에 제목을 붙이시오, 원역사 장세기 1장부터 11장, 족장사 장세기 12장부터 50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구절이 있는 성경과, 장절은 어디입니까? 장세기 3장 14절입니다, 17번, 출애국기 17장의 러비림에 쓰여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옴, 아말렉과 싸움, 18번,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울 것을 모세에게 권고한 사람은 이드로죠,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죠, 19번, 십계명이 기록된 성경의 책과 장을 쓰시오, 출애국기 20장이고요, 신명기 5장입니다, 요하의 명하시자는 다른 부를 재단에 들이다가, 그의 치심으로 죽임을 당한 제사장은, 누구 누구인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민숙이 중에서 출애국사를 요약한 장은, 민숙이 33장입니다, 다음 민숙이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 중, 과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요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과로를 원하며, 요하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과로를 원하며, 요하는 과로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과로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하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3번, 마라의 썬물을 경험하고, 샘물 12과, 종려 79가 있으므로, 장막을 친 곳은 어디입니까? 엘림입니다, 신명기는 어디에서 누가 한 설교입니까? 장소는 모아평지, 숲 맞은편의 아라바 강야, 모아평지고요, 인물은 모세입니다, 신명기에 소개된 가나한 일곱족속의 이름을 쓰시오,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한,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오른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은 어디입니까? 축복은 그리심산, 저주는 에발산입니다, 다음 과로원에 들어갈 말을 쓰십시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도피성이 세워진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라라못, 빠산골란, 여호수와의 10장 1절로 9절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를 섬기겠노라, 가 기록된 책과 장, 절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와의 24장 15절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누가 한 말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패하신 결정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파말렉 전쟁 불순종입니다, 32번, 어리석은 남편 나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말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살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피 흘리는 죄와 복수하는 것을 막아내 칭찬과 복을 받은 여인은 누구입니까? 아비가엘입니다, 열한기성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7년이 걸렸죠,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과 뜻을 쓰시오, 오른쪽 약인, 저가 세월이라, 왼쪽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를 간단히 쓰시오, 솔로몬의 우상 숭배, 분열왕국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 모셔의 시편이 기록된 성경의 책과 장을 쓰시오, 시편 제4권, 90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명나무, 자문 13장 12절이죠, 과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전도서 7장 8절입니다, 다음 별명과 관계가 깊은 선지자 이름을 쓰시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사랑의 선지자 호세야, 평화의 선지자 미가,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성령의 선지자 요엘, 그루트기의 선지자 이사야, 그발강변의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이사야 문제입니다, 다음 과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태운 왕은 누굽니까, 여호야 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이죠, 에스겔에 나타난 4가지 생물의 얼굴을 쓰시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에스겔 1장 10절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쓰시오,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시오,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는,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 사드락, 메삭, 아벤너고,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죠, 자, 46번 문제입니다, 다음 과라원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4절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의 성경과 장철은 어디입니까, 암호소 5장 24절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승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억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화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다음 성경의 장명을 쓰시오, 마태복음 5장 7장은 산상수원이죠, 누가복음 15장은 이런 것을 찾는 비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요, 이불에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복,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사도행전 2장은 고순절 성령 강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단어를 설명하십시오, 에바다 열리라, 난리다궁 소녀야 일어나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실로함 보냄을 받았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바울 작은자, 디모데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동행, 메시야, 기름부음 받은 자, 보안에게, 우레의 아들, 주기도가 기록된 성경의 책과 장을 쓰시오,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나타난 복음서의 출처, 세 곳을 장까지 쓰시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다시 살리신 죽은 자는 누구이며, 성경 어디에 있는가,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각각 몇 장에 기록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의 이름을 쓰시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하는 성경과 장, 저런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음 과라원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성경과 장, 저런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쓰십시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가라지 비유, 게자시와 누룩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물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거물의 비유, 새극과 옛것 비유,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장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의 성경과 장, 저런 마법음 9장 48절로 49절이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3가지 비유를 쓰시오, 이른 양, 이른 드라크마, 이른 아들, 다음 과라원에 들어간 말을 쓰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혁이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성경과 장, 절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입니다,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로의 성경과 장절은 어딘가, 사도행정 17장 11절입니다, 바울이 폭풍을 피하고 독사에게 물린 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멜리데이입니다,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과 로마서의 성격과 수신처를 쓰시오, 대필한 사람은 드리오, 로마서의 성격은 서신서, 수신처는 로마 교회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였으나, 어두움에 있지 아니야 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은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우서, 다음 과로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만을 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의 성경과 장절은 어딥니까, 요한 1서 4장 16절, 요한 게시록,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의 성경과 장절은, 요한 게시록 20장 15절입니다, 요한 게시록 22장 21절을 쓰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서수령 문제입니다, 구야 장세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루신 다섯 가지 명령을 쓰시오, 생육하고 분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서리라, 장세기 1장 28절이죠, 야구부 열두 아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쓰시오, 로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서블론, 요셉, 베냐민, 장세기 35장 23절로 26절에 나옵니다, 장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다섯 가지를 쓰시오, 가죽옷, 복의 근원, 멸기세대, 은재물 이삭,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차례대로 쓰시오, 로우벤, 시몬, 레위, 유다, 서블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장세기 49장 28절에 나오는 순서고요, 민숙이 1장 5절로 15절에는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로우벤, 시몬,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서블론, 에브라임, 무나셉, 베냐민,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과 5대 제사에 대하여 쓰시오, 목적은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그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그룩함이니라, 자 번제는요, 1장에 그리고 6장 8절로 13절에 나오는데, 번제는 짐승제사고요, 전불을 태우고, 가죽은 제사장에게로 세마포를 입고, 소제는 2장에 나오고, 곡식제사, 소제는 곡식제사고, 대부분의 방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기름, 유향을 드리고, 제사장에 소금을 치고, 꿀과 누룩은 빼야 하고, 회막들에서 먹어야 하며, 제사장의 소제는 불태웁니다, 피와 기름 제사는 4가지인데요,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는 3장이죠, 화목제 중 가슴, 오른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고, 감사제물은 당일, 서원, 자원제물은 이틀 동안 백성들도 함께 먹음, 부정한 몸으로 먹으면 끊어집니다, 속제제는요, 제사장 온 회중에 해당하고 수송하지, 피는 성소 안 휘장, 회중의 속제제물은 장로들이 안수합니다, 피는 성소 휘장 앞에 뿌리고, 제물은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족장은 순념소, 평민은 암염소를 바칩니다, 가난한 자는 어린 양, 암컷,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 소제, 10분의 1 에바를 드리고, 기름과 유향도 뺍니다, 속건제는요, 배상의 제사죠, 5분의 1을 더합니다, 원리는, 모든 기름은 재단 위, 피는 재단 주변에 뿌리고요, 피와 기름은 먹으면 끊어집니다, 험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고기는 제사장과 그 가족이 먹고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제사장 몸에 험이 있으면 집내는 불가합니다, 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민숙이 23장 19절을 쓰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요수와 1장 8절을 쓰세요, 이 열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수와 1장 9절을 쓰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도피성이 세워진 곳은 어디입니까, 기리앗 아르바, 헤브론이죠, 세겜, 베셀, 바상골란, 갈릴리, 게데스, 길라, 다모, 사사는 모두 몇 명인지와 그들의 이름을 쓰시오, 12명이고요, 온니엘, 에훗, 삼갈, 더보라, 기도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세삼드기, 돌라, 입산, 엘압손, 오세삼드기, 돌라, 입산, 엘압손, 베레스에서 다위까지의 조상들 이름을 순서대로 쓰세요, 베레스, 해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호벳, 이세, 다위, 사무엘상 15장 22제를 쓰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된 남북 왕조에 관하여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십시오, 왕조는 다윗, 다윗 왕조죠,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함, 바하사, 시머리, 오므리, 예후, 살룸, 원하임, 베가, 호세하죠, 최초의 왕,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함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함이었죠, 수도는 남유다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였고요, 이들을 폐망시킨 나라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폐망당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다음 중 관계있는 것을 찾아 선을 그으십시오, 예후는 리얼입니다, 이호사바시 길라앗 라못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악한 자를 도왔다고 책망하죠, 스마야는 르호보함이 유다 원족속과 베냐민 집화를 모아 이스라엘 족속과 싸우려고 할 때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야는요, 아합이 길라앗 라못 전투에서 전사할 것을 예언했죠, 아히야는요, 여로보암에게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열 조각을 가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히야입니다, 엽기 23장 10절을 쓰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0편 127편 1절을 쓰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니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잠은 6장 16절로 19절이죠, 잠은 8장 17절을 쓰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사야 6장 8절을 쓰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43장 1절을 쓰시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쓰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이려니와, 오직 여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살구나무 가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끌른가마,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을 쓰시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드기야 왕이 받은 참혹한 벌은, 어떠한 것인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다니엘 12장 3절을 쓰시오,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오,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박국 2장 4절을 쓰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상 7언의 성경 장절과 내용을 쓰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화들입니다, 엘리엘리라마 사박가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용낙자기갈성혼,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용낙자기갈성혼, 용, 용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낙,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기, 기도죠,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갈, 목마를 갈자죠, 목마르다, 성, 이룰성자니까,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혼이죠, 그래서 용낙자기갈성혼,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을 쓰시오, 베드로라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세배대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카룻 유다, 사복음소에서 서로 관계된 것을 연결하시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유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절로 6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14대까지의 족보를 쓰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해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문,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시험, 마태복음 4장 4절을 쓰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산상 보훈의 팔복을 간추려 쓰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벼부를 것이다, 긍휼이 여기는 자, 긍휼이 김을 받겠지,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겠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기술하고 요조를 쓰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정음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쓰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을 통하여 생겨난 두 가지 제도는 무엇입니까, 교회 제도와 교황 제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쓰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음 중 관계있는 것을 찾아 선을 그으십시오, 한나, 한나 나왔습니다, 한나는, 내 마음이 여화로 말미암아 절거워하며, 내 뿔이 여화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니라, 두번째, 마리아죠, 마리아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 이로다, 시모온이죠, 시모온, 시모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사가리아는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거기를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복음 23장 47절을 쓰시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유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한, 나는 이다의 일곱가지를 쓰십시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하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찬 포도나무, 유한복음에 나오는 일곱가지 표적 내용과 장을 기록하시오, 갈릴리 가나의 홀레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유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갈릴리 가나에서 가부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심, 유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8회된 병자를 치유하셨죠, 유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네번째,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5병 이후로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유한복음 6장 1절로 13절이죠. 다섯번째, 물 위를 걸으신 유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이죠. 여섯번째,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소경을 고치셨죠. 유한복음 9장 1절로 41절입니다. 일곱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유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입니다. 유한복음 3장 16절을 쓰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한복음 10장 14절을 쓰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쓰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와 관련된 로마 총독들의 이름을 쓰시오. 빌라도, 구레뇨, 서기오, 바울, 갈리오, 벨리스, 베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을 쓰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5장 12절을 쓰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곱 집사의 이름을 쓰시오. 스테반, 빌립, 브로그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누구였으며, 그들 중 안수받고 전도여행을 떠난 사람은 누구인가? 선지자들과 교사는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무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로스의 첫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 안수받고 전도여행을 떠난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쓰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을 쓰시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쓰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을 쓰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을 쓰시오.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쓰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8절을 쓰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쓰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쓰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호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쓰시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감독자의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 절제, 신중, 단정, 낙은해를 대접,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서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니며,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디모대전서 3장 2절로 7절. 디모대우서 1장 8절을 쓰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히브리스 11장 6절을 쓰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쓰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권신하여 기도하라. 요한 게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의 이름을 쓰시오. 에베소 교회, 서문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 게시록 3장 20절을 쓰시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